대한성서공회가 서울광염교회 후원으로 5개 나라의 성경을 기증했습니다. 대한성서공회는 에리트레아와 피지, 북마케도니아 등 5개 나라의 성경 약 2만 7천 보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. 남태평양 성서공회는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과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. 성서공회는 성경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 소망을 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.